네, 뷰튜버 순영이가 메이크업을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의 목표는 자몽쇼. 오케이, 오케이. 자, 귀여운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큐티 큐티. 기대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네, 잠시만요. 자몽쇼 하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서 쓰네. 약간 너무 많이 받는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느낌 있는데? 아니, 진짜 느낌 있어요? 귀엽다. 아, 귀여워야 하는데? 자몽쇼 하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네. 거울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나도 귀엽긴 하지. 와, 이게.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아, 근데 색깔은 진짜 특이하네요. 그렇죠, 색깔 차이 보죠. 색깔은 진짜 있던데 다른 방식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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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캐롯레드예요, 캐롯레드. 캐롯레드예요. 캐롯이요? 캐럿 아니고 캐롯레드. 캐롯레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꽃이랑 조슈아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 저희가 그 정도 힘을 가졌나요, 저희가? 캐롯레드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